니산의 도시명 크로스오버 로그가 미국 기자들이 뽑은 최고의 콤팩트 ALB로 선정됐다. 한국 니산은 로그가 미국 유잉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 램퍼에서 발표하는 겨울철 최고의 차중 15,000달러 이하 최고의 ALB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로그는 최종 평가에서 2 5리터 4기통 엔진의 뛰어난 주행 성능과 연비, 다양한 편의장치를 장착해 성능 및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심사위원들로부터 로그는 운전자 중심의 실용성이 뛰어난 몇 안 되는 크로스오버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뉴 잉글랜드 자동차 기자협회 램퍼는 미국 보스턴 지역의 혹독한 겨울철 기상조건 아래에서 높은 품질과 성능을 발휘하는 차량을 선정해 부문별 겨울철 최고의 차, 윈터 비어클 어워즈를 매년 발표한다. 이번 수상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6개의 주로 이루어진 뉴 잉글랜드 지역의 자동차 업계의 정통한 기자들에 의해 선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로그는 지난 11월 니산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처음 선보인 모델로 합리적인 가격대와 동급 최고의 연비, 다양한 편의장치를 장착한 콤팩트 크로스오버다. 로그는 최고 출력 168마력에 동급 최고의 23kg. 마이토크를 구현해 파워풀한 주행 성능과 엑스트로닉 CBT를 장착해 부드러운 주행을 자랑한다. 한국 니산의 엄지나 니산은 차량 운전이 가장 어려운 계절인 겨울철의 최고의 차량으로 선정된 것은 사계절 안전 운행을 보장하는 결과라며 로그의 경제성과 디자인 등 다양한 장점에 이어 안전성까지 입증됐다고 밝혔다.